안녕하십니까. 27회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박경란입니다. 여러분에게 평화란 어떤 것인가요? 저는 대학생으로서 여러가지 봉사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했었는데요.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?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세계에서 평화를 실천해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